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4차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18일 낮 12시 기준 클럽발 확진자는 170명으로 이 중 2명이 방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감염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한두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방문해도 전파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또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를 재평가해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